에이! 으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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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틴트럿닷닷컴 에이! 에이! 윤채이 만들었다는 히음채이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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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시작하기 전에 은채씨 네! 드디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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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드 유 크래디! 그래요! 르세라핌이 돌아온다구요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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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인씨 티저 보셨구나! 당연하죠! 티저 대박이지! 제 관심사는 오직 르세...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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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세라핌 뿐이지!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이틀곡 이지! 제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어... 아주 라임이 좋은데요? 아임 오케이! 아임 파인! 괜찮아! 괜찮아! 땡냉냉냉냉 구매나 한 라사 사킷! 은채씨 저 갖고 싶은 매력이 생겼어요 매력이요? 어떤건데요? 바로 보기만 해도 상큼한 하이틴 성냥 매력이요 어... 하이틴이요? 네 하이틴 일단 하이틴이 아닌데요 어떻게 하이틴 성냥함을 그래서 재미씨 욕심도 참 많으시네요 네 쟤도 피해요 제 마음만그만 하이틴이 너무 인사іс 오 deny 세인씨가 한번 도전해보셔야죠 네 저도 한번 결정을 봤는데 제가 한번 잘 따라해보겠습니다 넷 둘 셋 자 그럼 저희가 어 이거 채민씨가 요청하실건대로 저희가 한 곡씩 불러봤는데 네 저의 노래를 도전해보시는게 어떤가요? 제가요? 예! 알겠습니다 오! 주찬씨 계획대로 될것 같으세요? 어 방금 계획대로 될뻔했는데 네 아쉽죠 아쉽네요 아쉽네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노래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